어떻게 나가야 돼? 아 나 긴장했더니 배가 아프네 경토야 여기 보지마 어 뭐야 여기 구멍이 있어 어 여기 구멍은 나가자 어 뭐야 이거 체크리스트를 보면 뉴비 왕자의 왕관이 필요하다면 뉴비 공주의 왕관이 필요하다면 공주의 왕관도 있어 왕관을 두 개 가지고 있다면 맵을 잘 따라서 거대 산으로 가세요 이쪽 이렇게 왕자다 뉴비 왕자가 이 병 너머에 있어요 그리고 만만찬 총 그를 쓰러트리려면 이 검이 필요할 거예요 검이 생겼어 좋아 좋아 왕관 되나 왕관 되나 어 왕관을 얻은 건가 왕관을 획득했어 어 프린스 왕관 이제 공주 왕관을 얻으러 가볼까 그래 가자 지도를 보니까 공주님 왕관은 여기 오른쪽에 있네 어 이거 뭐야 자동차다 우와 갈아가 어 같이 가야지 격투야 미안해 너무 신났었나봐 어서 타 여기는 숫자는 뭐지 어 뭐야 어 뭐야 어 이거 이상해 저거 타면 안되나봐 어 어 그냥 가자 그럼 또 여기 헤엄쳐서 갈까 그래 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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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상어보다 수영을 잘하다니 저기 뭐라고 써져있어 어 뭐지 전방의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도 있구나 엘리베이터도 있구나 어 여기는 뭐야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어 이건 뭐지 어 아이템을 얻었어 어 뭔지 모르겠는데 점픈가 점픈가 이건 아 그렇네 점프 우와 어ăm 게 뭐야 엘리베이터 감시를 통과하려면 왕관 두 개가 필요함 어 여기 그냥 통과할 수가 없나본데 왕관 두 개가 있어야 지도를 보면 여기가 맞는데 지도를 보면 여기가 맞는데 어딨는 거지 그러게 어 경또야 어 이쪽이야 이쪽에 뭐가 있어 어 여기인 것 같아 출입금지라고 써져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출입하고 싶어지지 오 좋아 어 여기다 여기다 유비공주야 어 공주다 되게 화나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유비공주 죽을 준비나 아시지 미안해요 아 안돼 미두야 왜 그랬어 무서워 엄청 세 같이 협동으로 공격해야 돼 어 엄청 세다 마지막 이분이 없앴어 어 획득했다 그 모든 전투들로 인해 극도로 지쳐있었겠지만 퀘스트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뉴비왕자를 무찌렀고 내가 뉴비왕자의 왕관을 획득했어요 예 뉴비공주를 위해 좋은 선택을 했길 바라요 근데 아까 왕관 두개 있으면 거대산으로 갈아있잖아 어 그래 거대산으로 가자 글이 계속 나와 목표 거대산 속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거대하고 빨간다리로 건너거나 톨게이트를 찾아가세요 아 저기다 어 그래 우리 아까 갔었잖아 가자 여기서 왼쪽 여기있다 어 여기있다 좋아 두개의 왕관이 있으면 여기 이제 들어가도 안전하겠지 어 이 사람은 왕자 왕관이 없었나봐 안돼 미안하지만 다음에 만나요 안녕 눌러서 엘리베이터를 부르거나 올려보내세요 어 엘리베이터가 오고 있어 어 내려온다 긴장되는걸 자 오 우와 간신히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네요 견습생 호호 되게 야비하게 생겼다 여긴 어떤 곳이죠 잘 모르겠어요 뉴비 지도자에게 갈 수 있는 입구입니다 이러는 것 같은데 뉴비 지도자? 새로운 왕을 얘기하는 거겠지? 조언 한마디 해주실래요 이 지점 너머에 모든 것은 점점 레트로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가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네요 하자 세이브 포인트 어 여기 지뢰다 지뢰 조심해 야 이렇게 보이는 건 딱 피하기도 쉽지 어 뭐야 성고시였어 나 한 대 맞았어 아프다 조심해 형표야 이거 딱 봐도 내려가면 위험한데 그래도 내려가볼까? 아프다 우와 꼬린 꼬린 우와 꼬린 저길 우리가 어떻게 건너왔지? 블록이 엄청 많이 있네 이쪽으로 가자 여기가 지름길인 것 같아 거기서 점프 아 됐다 점프 점프 오 뭐야 이거 아니 이게 뭐야 오 조심해 안 돼 오 안 돼 오 안 돼 피하자 오 이거 피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오 오 오 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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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다 왔는데 어hur 안 죽었다 여긴 뭐지 어 저기 두가 웃고있다 어 귀여워 근데 여기 뭐하는 곳이야? 이틀 빨리 가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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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사에 꽤 깊숙이 들어왔네요 솔직히 여기가 제대로 된 은시처 같진 않아요 우리 놀리는 거야 뭐야 여기가 뉴비의 본사래 뉴비의 본사? 어떻게 하는 거지? 어 뭐지? 어 노란 걸 밟았어 그다음 파란 거 빨간 걸 밟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 열어 어 여기 새로운 유저분이 들어왔어 어 열렸다 어 뭐야 경투야 대단해 어 일단 들어가야지 여기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? 여기는 헤엄쳐서 가야 되나 보다 어 아닌가? 이거 밟아야 되나? 어 아니야 헤엄쳐도 돼 어 뭐야 물고기들 어 물고기 피해 물고기랑 부딪히면 체력이 깎여 조심해 알았어 어 어디까지 끝인 거야? 아수구가 끝이 안 보여 어 거의 다 왔나 보다 어프 왜 그래? 대왕 물고기다 어 뭐야 어 엄청 큰 물고기잖아 어 어프 이때 여기로 와 어 뭐야 여기 뉴비들 어 뉴비들 있어 어 뉴비들은 막 총 쏴 어 뭐야 이거 어이구 앞으로 가기도 힘들어 우리 착한 사람이야 공격하지마 공격하지마세요 어 진짜 어렵다 이거는 어프 어프 어후 큰 빼기 어 뭐야 이거 포창도 날라오고 총도 날라오고 장난 아니다 지금 어 이거 언제 앞으로 가지? 앞으로 가기 되게 힘들어 어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어 으으 좋아좋아좋아 으아 따라갈게 어 어 어 이게 끝인가? 뭐야 오래된 차 공장에서 나와 바다로 흘러나왔어 그래도 마음대로 탈 수 있는 보트가 잔뜩 있습니다 무슨 소리지? 어 이렇게 보트가 있구나 와 이거 정말 보통이 아닌걸? 형도야 이제 이 보트를 타고 가자 그래? 어 좋아 움직여 오우 오우 좋아좋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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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애물을 피해서 가야되나봐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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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딪혔어 운전 똑바로 못합니까? 네 알겠어요 오우 여기 도대체 어디까지 있는거야? 오우 조정이 쉽지 않아 잘하고 있어 오우 바다가 엄청 넓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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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에 또 뭔가 있다 오우 오우 저기야 끝인가봐 간속력으로 돌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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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 으 오오오 아하하하 무사히 도착했다 휴 휴 저기 뭐가 있는데? 오인도인가? 그러게 여기 반쯤 부서진 집 하나랑 이렇게 야자수 같은 나무 하나 있네 오? 어 이게 뭐야 보이야 어? 이곳은 으 pedal 으쓰 할 정도로 익숙한데요 마치 여기 와 본 적이 있는 것 같군 으스스할 정도로 익숙한데요 마치 여기 와본 적이 있는 것 같군 처음인데 어 나도 일단 가보자 어 뭐지? 뭐지? 아까 비슷한 곳인가봐 도착 조심해 어 저기 무슨 열쇠가 있어 오 좋아 좋아 이 열쇠는 뭐지? 어 주워지질 않아 어 가짜인가? 그냥 가보자 어 화살표로 저기 밑으로 내려오라는데 우와 끝인가? 과연 어 이거 바다야 어 뭐지? 어 끝났어? 어 아니야 끝난게 아니었어 경토야 경토 어디갔지? 어 또 여기 뭐야? 어 끝난건가? 완전 무서워 내려가보자 원래 만화같은데 보면은 그래 이런 데서 마지막 보스가 나타나는거야 그럼 이제 전부 너에게 달렸군 더는 줄 힌트가 없어요 결국 이렇게 4개 왔잖아요 선택지가 있어요 선택지? 저와 싸울수도 있구요 아니면 뉴비들과 화해하세요 화해 당신의 선택입니다 내 선택은 정해져있어 전투야 전투! 전투? 전투 20초 후 2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경토야 전투를 하는거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그냥 갈 수 있겠어 그래 화해하면 아마 또리니분들도 실망할걸 흥 흥 뉴비들 가만두지 않겠어 오 정말 아쉽네요 당신은 괴물이에요 나쁜 삐에요 이제 죽을 준비를 헉 오 나가서 싸우자 아 무서워 눌러서 플랫폼 올리기? 이게 뭐야 오 오 어 뉴비들이다 오 뉴비들이 엄청 많아 덤벼 오 강력해 아니면 우리는 산전순전 다 겪어왔다고 허이허이 하아 야 오 계속해서 나타나다가 이제 안나타나 진행하려면 모든 경비대를 제거하세요 경비대 더 많이 출동중 어 어 이거 먹으면 체력이 회복된다 우와 좋았어 뉴비들 전병 약한 뉴비도 있지만 강한 뉴비도 섞여있어 조심해 어 어 으어어어 아 으이 오 핑크 뉴비 아토끼 뉴비 어어 어허허허허헣 어허허허헣 어 토끼 뉴비 엄청 세 허? 경비대가 1톤 트럭으로 오고 있대 1톤 트럭? 어허허허 1톤 트럭으로 출동중 우 어휴 어 뉴비 신 마지막 다 물리쳤다 이때 괜찮아 뉴비들이 너무 무서워 어 이제 탈출하자 저 위로 올라가면 되나봐 어 가자 여기있다 여기있다 아까 우리 없애라고 했던 여기있어 이 나쁜 용 난 당신에게 전투의 영광을 내주지 않을거에요 마지막 선택의 기회를 여기서 지금 나를 당장 쓰러뜨리게 난 자네와의 싸움을 아니면 나와 함께 이 문을 나설 수 있어요 여전히 평화를 글이 좀 잘렸나봐 10초 나왔어요 그 후 문은 파워가 소진되죠 결정할 시간을 10초 주죠 전투다 전투 어쩌지 덤벼 미두야 그래도 같이 갈까 그러자 그래 저기요 문 열어주세요 저희 함께해요 그래요 같이 갑시다 뭐야 오 뭐야 오 안돼 쫓아오지마 잘못했어요 쫓아오지마세요 잘못했어요 평생 이렇게 괴롭힘 받으면서 살아야되는거야?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뉴비들 괴롭히면서 살지 않을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들 어딨어 불구 Quai 8.5번 8.5번 9.6번 11.8번